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외인들이 매속 물량이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물량이에요. 지금 14,000주 근데 이렇게 한 14만주 정도가 물량이 들어오든 나가든 이 정도의 물량이 조금 보여줘야지 여기에서의 캔들 형성됐던 은봉이든 양봉이든 간에 여기에서의 저항을 돌파하는 양봉, 지지를 이탈하는 은봉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냥 지금은 물량이 거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월요일이에요. 월요일날 이런 식으로 양봉이 하나 나왔는데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4월일 동안 와 움직임이 없어요. 지수가 그냥 옆으로 누워버렸습니다. 4일 내내 조종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강력한 조종 구간 라인에서 뭔가 변동성을 보여주거나 그러기는 어려웠죠.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2차전지 애들이라든지 반도체 애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 반등이 나오는 건데 2차전지 애들도 잠잠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네들도 뭔가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없고 거래량도 뭔가 터지고 있는 것도 없죠.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옆으로 눕는 게 아니죠. 이렇게 막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도 옆으로 누워서 버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름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라인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25,000원 라인을 돌파하는 뭐다? 양봉. 그리고 더 큰 목표라든지 아니면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했을 때 27,500원까지 터치해주는 양봉.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여줬던 이 일련의 액션들을 뒤로 하고 이렇게 흐름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한번 좀 기다려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특별하게 우리가 포스코 엠텍을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이때의 종가랑 오늘의 종가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냥 옆으로 조용히 누웠다. 물론 이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눕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가가 밀린다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버텼다는 것은 긍정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121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얘가 이만큼 눌리는 공간이 있죠. 코스닥도 뭐예요? 21선까지 눌린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혹시라도 밀려 내려가면 얘도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 우리도 한번 참고를 해놓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시장이 무조건 이렇게 우상향이 된다? 그건 아니죠. 우상향이 되더라도 상승과 하락이라는 이 파동이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단기자형 관점으로 오늘 양봉이야, 오늘 은봉이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천천히 가보자고요. 어차피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3만원이라든지 아니면 이 검은색 선의 이 영역 내에서 정리한다라는 부분 얘가 나중에 정리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고 일단은 여기서 물량을 좀 정리한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끌고 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를 달고 있는데 클릭하시고 화면이 이렇게 연결되면은 여러분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희랑 같이 매매를 하게 될 건데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10월달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어도 시장에 안 맞춰주면은 수익 내기가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자신감을 조금 잃었을 거예요. 반대 매매도 많았을 거고 손절 나간 것도 많았고 대응을 못해서 물린 것들도 많을 건데 여러분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아 반등이 급격해 나왔으니까 이렇게 밀렸고요. 겁먹어서 여기서 매수 안 해. 올라갔는데 야 여기 고점이네? 정고점이네? 정고점 맞고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또 매수도 안 해.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여전히 여러분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소극적으로 매매에 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잃어버린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저 허브경례TV를 같이 한다. 저 허브경례TV랑 같이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 흐름을 바꿨어야 되거든요. 저 이번 주에 저희랑 같이 하겠다라고 오신 분들 벌써 다섯 종목을 연속해서 수익으로 만들어냈어요. 이거 수익을 냈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익을 내므로써 여러분이 되찾은 자신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지금 시장을 또는 이전 시장에서 너무 얻어맞다 보니까 아 이거 나 혼자 할 자신이 없다. 라고 하시면은요. 저의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허브경례TV 찾아오시고 다음 주에 저희랑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거를 당장 눌러놔야지 다음 주 월요일날 아침 9시 되자마자 저희가 종목을 매수할 거거든요. 그거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